자 여러분 이제 이 작가 글의 시대가 저물고 말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작가들의 가치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졌죠. 옛날에는 장편 대하소설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다 바뀐 거죠. 말로 정보를 입력하는 거하고 글로 여러분 정보를 입력하는 건 많이 다른 방식이니까. 그렇지만 작가를 상당히 이제 역할이 있는 거죠.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걸 볼 때 소설가나 시인이 쓴 글들을 굉장히 좀 유심히 보거든요. 그런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언어를 만드는 언어 좋다고 하는 능력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이런 즐거움이라든지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용성이라는 면에서는 그 활용도가 많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작가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뚜렷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 신문에 꾸준하게 쓰는 백령옥 소설가. 이분 글도 제가 아주 유심히 봅니다. 이번에는 무슨 글을 쓰셨나 믿어전이라 가지고 그림을 그렸네요. 그러니까 사진작가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진 거죠. 매미와 기뚜라미의 시간 대충 그림하고 보면 백령옥 소설가가 어떤 이야기를 썼는지는 대충은 이제 짐작이 가죠. 여기 이제 쓴 표현 같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표현이지만. 8월 말에 미루었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여행 전에 저녁 산책을 하던 공원에서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다던 듯 자지러지던 매미소리가 무색하게 어느새 낭창낭창한 기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지러지던 매미소리가 낭창낭창한 기뚜라미 소리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지러지던 표현은 자주 쓰는데 낭창낭창한 표현은 아주 좀 드문 거죠. 이 작가들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언어를 좋다가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자지러지던 매미소리가 무색하게 어느새 낭창낭창한 기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꼭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소설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를 대조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낭랑한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낭창낭창한 기뚜라미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문득 시절 인연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판단하기 어려운 게 때를 아는 것인데 특히 시작할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돌이켜보면 잘못된 결정으로 실패를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도 이제 결정 중에 하나죠. 삶은 이처럼 우리가 선택한 찰나의 총합입니다.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 아주 멋지죠. 아주 짧은 문장인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선택한 찰나의 총합인 거죠. 사람이 살면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를 아는 것이죠. 저질러야 될 때 후퇴해야 될 때 지금 의로사투도 보면 후퇴할 때를 놓친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가게 됐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종결될지 그게 귀추가 주목이 되는 거죠. 낭창낭창한 귀뚜라미 소리 우리가 선택한 찰나의 총합이다. 사소한 순간들이 없는 거죠. 사소한 순간들이. 생명을 잃는 것도 찰나니까 모든 게 찰나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알게 됐는데 일본의 서예가이자 아주 이렇게 짧은 식구로 유명하신 분이 이 아이다 미스오라는 분이 뭐예요. 돌아가신 분인데 아이다 미스오의 생명의 뿌리에라는 그런 시에는 눈물을 참고 슬픔을 견뎠을 때 입으로 말하지 않고 고통을 견뎠을 때 변명을 하지 않고 잠잣고 비판을 견뎠을 때 분노를 사귀고 굴욕을 견뎠을 때 당신의 눈빛은 깊어지고 생명의 뿌리는 깊어진다. 이 시인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이 이렇게 언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언어 조탁능력 눈물을 참고 슬픔을 견뎠을 때 인내하는 힘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인 거죠.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다음에 어려운 시절 계속해서 전진하고 이런 것은 엄청난 능력이지 않습니까 입으로 말하지 않고 고통을 견디고 변명을 하지 않고 잠자고 비판을 견디고 분노를 사귀고 굴욕을 견디고 그래서 사람이 계속 깊어지지 않습니까 이 아이다 미소라는 분이 여러분들 쓴 글에서 아마 그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식구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 아이다 미소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궁금해 가지고 마침 여러분들 밑에 이 백령옥 소설가의 글을 읽고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남겼는가 보니까 한 분이 또 이 아이다 마스오의 아이다 미소죠 미소 아이다 미소 아이다 미소의 또 다른 시 비오는 날은 빛 속에 바람 부는 날은 바람 속에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됩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날도 있고 구전 날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날은 좋은 날대로 구전 날은 구전 날대로 그냥 일상의 삶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대단히 여러분들 뭐 지위나 이런 게 관계없이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성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오래 전에 여러분들 한 시문에서 읽었던 것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다 아버지를 회고하는 그런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날까지 일상에서 했던 일들을 하나도 흐트리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해 나가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랬다는 그런 자식들의 이야기를 읽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비오는 날은 빛 속에 바람 부는 날은 바람 속에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살아가는 지혜를 잘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다 미스오라는 분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네요 천만부 베스트셀러의 책을 남긴 혼의 작가 아이다 미스오인데 이게 또 미쪼라고 읽는 분도 계시는 모아이입니다 도쿄에 미술관이 있고 자신의 꽃 이름 없는 풀도 열매를 맺는다 목숨 가득 자신의 꽃을 피워보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진지하게 잘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그러지만 사람에 대한 선호는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대충 건들건들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죠 뭐 내색은 안 하는데 근성근성 대충대충 건들건들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썩 좋아하지 않죠 이분 말씀이 목숨 가득 자신의 꽃을 피워보자 이 이야기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생을 채워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924년부터 1991년생인데 내추렐로 일찍 돌아가셨네 그의 신은 군더더기가 없는 짧고 쉬우면서도 마음의 울림을 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아마 이렇게 자기만의 독특한 서체를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꽃은 그냥 핀다 그냥 오직 짧은 문장이지만 얼마나 여러분들 함축적인 문장입니까 꽃은 그냥 핀다 그냥 오직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아마 서예하고 같이 짧은 시를 꾸준히 발표해서 명성을 얻었던 분인데 길은 한 길 단순하고 똑바른 길이 좋다 무언가를 욕심내면 욕심낸 쪽으로 휘어진다 길은 한 길 똑바른 길이 좋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반듯함이라는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 동의한 거죠 사심이 끼니까 다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 한 몫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과치관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아마 이분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분 같네요 욕심을 내면 사달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듯한 길 똑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심이 다 개입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오늘 이분이 하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거래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거죠 그 좋은 거를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거래의 힘 말의 힘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아이다 믿소 아이다 믿소